삼성전자의 경기도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이 착공 2년여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제품 수라식을 하고 최첨단 3차원 VNAND 제품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착공 후에 2년여 만에 완공된 평택 반도체 라인은 단일 생산라인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 현장에 투입된 하루 평균 근로자만 1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